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. 어젯밤 8시쯤 7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4층에 사는 40대 B씨의 집에서 승강이를 버리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4층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A씨는 추가 범행을 위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이동했습니다. 13층으로 올라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가장 먼저 당한 B씨는 중상을 입었고 13층 주민 2명은 숨졌습니다.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달라며 학생들을 상대로도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뒤 수천만 원을 잃었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160만 원 정도를 잃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그때 다투게 돼가지고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이웃들을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. A씨는 앙심을 품었던 다른 주민 2명을 더 노렸지만 집이 비어 있어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SBS 편광연입니다.